캘리그라피 고실 멋지고 예쁜 글꼴 총집합 제3탄이 되겠습니다. 이응에서 이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캘리그라피에 적합한 여러가지 글꼴들 캬 캬 캬 산 창 잡 찾 잠 잘 잘 잘잤다 할 때 잘잤 잘잤다 할 때 잘잤 미쳐 미쳐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좀 종 이렇게 여러가지 글꼴이 있겠습니다 모음보다는 자음에서 변화가 많죠 모음은 좀 짧게 그리고 약간씩 곧게 할 때도 있고 곡선을 쓸 때도 있고요 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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